이자녹스 온무를 인사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쇼호스트 윤나라입니다. 짜잔! 여러분이 온무 한번 보세요. 케이스 자체가 진짜 근육질의 남자를 떠올리게 하는데요. 애프터 쉐이브를 향기를 한번 맡아보면 음 진짜 시원하고 상쾌한 향기가 나요. 이거 자체가 제형이 그냥 액상 타입이 아니라 피부에 점도가 있는 수분감이 가득한 그런 제형이에요. 피부에 바르셨을 때 엄청 시원해요. 딱딱딱딱 이 수분감이 터져주는 게 거기다 이렇게 촉촉하게 스며드니까 남성분들 면도하시고 나서 피부 따갑고 건조해지시잖아요. 그때 이거 착 발라주시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에멀젼 타입도 같이 보시면 이게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데 에멀젼이 진짜 꼭 필요한 거거든요. 일반 그냥 베직하고 무거운 제형이 아니라요. 에센스 타입의 굉장히 부드럽고 가벼운 징감이에요. 그래서 피부에 닿았을 때도 이렇게 슬블득 이 수분감이 피부 속 안으로 확 쏙 들어오거든요. 이 안에 항염, 향균 거기다가 트러블 케어의 효과적인 진정 효과가 최고의 마취원 추출물이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딱 바르셨을 때 피부가 진정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. 거기다가 마무리감은 얼마나 좋은지 우리 겉도는 거 싫어하시고 남성분들 끈적거리는 거 싫어하시잖아요. 위에 촉촉하게 다 스며들어서 짜잔! 남성분들 끈적일 거 싫어하시더라도 일단은 발라보세요. 촉촉함이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이거 손 못 떼실 거예요. 일단 피부에도 칙칙해졌을 때 우리가 영양도 줘야 되고요. 그리고 모공이 늘어지고 탄력이 떨어졌을 때도 우리가 수분감을 가득 채워줘야지 피부가 영양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. 다가오는 가을, 겨울 여러분들 이자녹스 옴무와 함께 피부의 생기를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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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